지난해 취미생활 낚시를 해와서요 뭘 잡아왔어요 그래서 물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사온게요 요거 양배추 500원 다 죽어가는거 배를 사왔어요 배를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배가 정말 비쌉니다 하나 그리고 동치미 냉면 육수 사갖고 왔구요 그리고 조금 예쁘게 보이려고 새싹까지 사갖고 왔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고추냉이를 넣으세요 그거는 이제 씻어서 양배추 500원 1 2 3 3 4 1 이제 고춧가루 1스푼 하나 мира 하나, 둘, 셋. 외식. 안 벗을래? 아이고, 안 벗어. 한 번. 우빈님 포크. 우빈님 포크. 우빈님 포크.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엄마, 지금 먹어도 되지? 우동? 응. 아이들은 우동을 줍니다. 여기다 먹을 거야? 응. 국물. 국물. 배. 배를 넣어주고. 나도 나도. 넣어주고. 오. 장난 아닌데? 단어침을 하고 조금만 댕겨줘.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어. 이거 넣을까? 어? 연기가 없어졌네? 음. 이거 얼린 거. 얼린 거 하나 있어요? 우와. 새싹까지. 짜게 먹으면 그럴까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여기 소스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죠? 국물 한 번 먹어볼게요. 와, 장난 아니야. 햇집이야. 진짜야. 어, 진짜야. 우리는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면 안 될까? 너 왜 엄마 웃기냐? 애국가가 아니야, 우진아. 그렇지. 아이. 아이. 아, 그랬니? 어떻게 된 거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자, 다시 한 번 그걸 보고 써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장을 봐온 거는요. 돈 카레용 이거 3,450원 사봤고 왔고요. 그리고 당근. 당근이 제일 비싸. 그래도 제주 당근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당근 2,980원. 그리고 카레. 카레 사왔고요. 바몬드 카레네요. 자, 6인분인데. 바몬드 카레 2,600원. 그리고 돌자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먹밥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돌자반 2묶음에 2,100원 해서 사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카레를 만들 건데요. 너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썰고 싶다면 카레죠. 자, 그러면은 재료 손질 해 올게요. 지금 집에 남아있는 고구마, 고구마, 양파, 그리고 당근 이렇게 씻어왔어요. 다 썰어봅시다. 자, 발 получится. 자, 베, 아, 자, 자, 제주도 생각나요. 3,000원 간ic, 양상춘,동 vaak 곱재, Tik те24개와ed or könnt이니ak kidnapped, 이렇게 볶아주면 훨씬 편해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이거 뭐야? 먹어볼게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뜨거운 그림볶아서 다 되었습니다 7바⁻나 пал 가운데 오트밀 네 palavra office 카레 조금만 줄이고 조금이라도 줄이자 이러다가 스모 선수 되겠다 아유 정말 살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 여러분 저희가 오늘 노브랜드에 갔다 왔는데요 이 막창과 곱창과 그리고 녹두 납작 당면까지 사갖고 왔습니다 제가 요새 납작 당면에 완전 꽂혀가지고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맨날 먹던 것만 봤는데 직접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사실 오늘 조금 냉장고를 파먹고 야채를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집에 이렇게 남은 야채들 지금 다 씻어놨거든요 뭐 양파, 고추, 양배추 남은 거, 버섯 산 거 그리고 이제 다 비틀어져가는 상추와 깻잎들 요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걸 해치우기 위해서 지금 곱창과 막창으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노브랜드 거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맛있나 물에 좀 불려놔야겠어요 납작 당면 다 죽어가는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소생시키는 요리를 하는 중이라고 자기야 야채 양... 듣고 있었어? 이 정도 먹지 않을까요? 이 정도? 이렇게 집에... 조용해주면 봐 조용해주면 봐 집에 이렇게 내 야채들 다 이렇게 썰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이제 막창은 요렇게 곱창은 요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맛이 다른가? 그냥 같이 넣겠습니다 같이 넣을게요 파는 요렇게 요새 파 알뜰히 먹어야 되죠 파 진짜 비싸죠? 파... 파 기름을 낼거에요 여기다가 40만원도 좀 넣어주고 와우 와우 이슬한 고추 소시는 왜 이렇게 돼있을까? 다 넣는다 다 넣은다 다 넣은다 다 넣은다 다 넣는다 버섯도 썰어놓은 거 같고 버섯도 썰어놓고 다진 양념장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하이라이트를 넣어야 돼 뜨거운 물에 불려 놨어요 빨리 하려고 엽작당면까지 넣습니다 자 이러고 고추장 아 냄새가 나네 직화향이 나지 않아? 오 향이 나네 지금 이 납작당면에 기대 100%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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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장 고 optimize 고수드 overc gurus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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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